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남친한테 고백 공격을 당한 쓴이 데려왔어요. 봅시다. 제목 남친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사랑 고백이 아니고 자기한테 빚이 있는데 그게 2억이라고. 야! 당장 도망가라! 아! 끌 끌 끌 끌 끌. 원제. 결혼을 앞두고 고백을 한 남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구요. 여러분들께 조언을 좀 얻고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저희는 연애 4년차 그리고 나이 3살 차이 커플이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제 나이에 결혼한다는 거 좀 이르긴 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단 우리가 오래 만나기도 했고 또 서로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상견례는 물론이고 그 대부분의 결혼 예약 준비도 다 끝낸 상태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남친이 그러니까 2년 전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약 2억 정도의 엄청난 빚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에요. 비록 저한테 들킨 건 아니고 남친 입으로 즉 자발적으로 말을 먼저 해준 거지만 그래도 그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게 너무 괘씸하고 무엇보다 이거 말고 다른 비밀이 또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너무 무서워요. 참고로 이 빚은 저희 시부모님도 몰랐던 부분이라 이번에 이걸 남친이 오픈하면서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집안이 뒤집어질 수준이었는데요. 어찌됐든 결혼하기 전에 전부 다 해결해 주신다 해가지고 일단락 됐는데 문제는 제 마음이에요.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 시댁에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너무 찝찝하고 또 불안해요. 일단 저희 둘 다 사회초년생이고 2억이란 돈 너무 큰 금액이라 이걸 모조리 빚 갚는데 다 써버리면 너무 아깝고 차라리 우리 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혹시 이거 말만 이렇게 하고 못 갚아주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저 정말 무서워요. 뭐 인생 경험했다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했다 하려고 해도 이게 맞는 건가 싶고 또 결혼하기 전 이런 거지같은 잡음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속상하거든요. 사실 이거 말고 저희들 사귀는 내내 싸운 적도 없고요. 서로 너무 잘 맞아 이대로 헤어지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뭐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하는 법이라지만 그걸 감안해도 너무 큰 실수라서 좋게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세요. 그래 속상하겠지만 어쩌겠냐. 네 결정을 따르마. 이러시는데 그럼에도 사위로 인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어쩌면 좋을까요.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이런 중대한 문제를 결혼 준비가 끝난 뒤에 알렸다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쓰니 사람 인생 길어요. 이제 겨우 20대 중후반인데 이 거지같은 찝찝함을 앞으로 남은 60년 동안 계속 겪는다 생각해봐요. 끔찍하고 아찔하지 않나요? 그리고 겨우 그 나이에 빛이 여기라고 이거 절대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욕심이 엄청 과하거나 머리가 딸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사기를 잘 당하는 즉 귀가 팔랑팔랑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 결혼이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댓글 남친도 아직 20대 같은데 2천도 아니고 2억이라고 빚이 저거 절대 주고도 못 고쳐요. 특히 이 돈 지가 갚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갚아주는 거라면 반드시 또 대형사고 칩니다. 왜? 지가 고통 당하는 거 아니거든. 2번 지금이야 자식 결혼이 걸려있으니까 갚아주겠노라 하겠지만 나중에 설령 갚아준다 해도 그래 나중에는 쓰리 니가 해결해야 하는 거라고요. 분명 결혼하기 전 기회가 있었으니까 이대로 눈 다 감고 결혼한다. 자 그럼 나중에 남탓 또 남자탓 하기 없기 알겠죠? 3번 2년 전이면 20대 중반에 2억을 투자했다는 거네 그리고 그걸 말아먹은 거고 야 나이도 어린 게 진짜 간땡이가 크네 보아하니 이거 한 번에 실패한 거 아니고 야금야금 2억까지 키운 거 같은데 그럼 거의 중독 수준이 아닐까? 자기 부모가 능력 되니까 갚아줄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그래서 이대로 더 알되기 전에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다시는 안 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절대 결혼 반대죠. 사람은 쉽게 고쳐 쓰는 거 아니거든. 내가 겪어봐서 알아. 4번 성장 자체가 굉장히 교활하고 악랄한 놈입니다. 상대방이 밟히기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사기 결혼에도 걸리지 않는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비슷한 일 반드시 그리고 되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고민이 된다면 일단 위약금 상대 부담으로 해가지고 취소하고 홀드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5번 이거 내가 봤을 때 절대 투자한 거 아니고 100% 도박이다. 그리고 도박 중독 2억 빚이면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하지 마세요. 너 죽습니다. 6번 저렇게 큰 빚을 지금까지 숨겨온 사람과 싸운 적이 없고 또 너무 잘 맞다라고 느껴지는 거 이거는 100% 남자가 너한테 맞춰준 거죠. 이제 빚도 오픈했겠다. 그걸 또 부모가 다 갚아준다 했으니까 결혼식장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 숨겨왔던 그지같은 본색이 드러날 거야. 이야 이거 아주 기대 만발이네. 어떤 놈일지 너무 궁금해. 7번 나는 결혼하기 전에 너한테 분명히 말했다. 네가 그걸 다 알고도 나는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네 탓이지. 평생 돈 사고나 치는 남편 아가리에서 이딴 소리나 들으며 고통당하고 싶으면 결혼하세요. 8번 야 너 설마 2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순진하다. 9번 20대의 빚이 2억이라고? 그런데 고민을 해요? 야 그래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옥 가는 길 축하드립니다. 10번 글쎄 내가 봤을 때 해결도 안 해줄 것 같은데 너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 너무 맛없어요. 저희 남친 인서울 조리학과 출신의 알바를 포함해 지금까지 요식업 관련 일만 11년째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은 그러니까 최근 약 1년 전에 예전에 같이 일했던 어떤 사장님이 식당 오픈을 했고 남친은 거기에 지분을 투자하고 그런 뒤 그 사장님은 그냥 말 그대로 관리만 하고 실질적인 운영이랑 메뉴 같은 건 남친이 총괄해요. 그런데 이 식당 지금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장사가 너무 안 돼. 재료가 남아 도는 걸 눈으로 봐도 발조 조정을 안 하고 무엇보다 지금 뭐가 문제인지 파악 자체를 안 합니다. 아니 그냥 그럴 생각이 아예 없다고 봐야겠죠. 일단 이런 쪽의 문외한인 제가 봐도 이건 무조건 맛 때문이거든요. 맛이 없다고. 특히 배던 어플 후기만 봐도 그래요. 대부분. 그리고 너무나 적나라하게 아 맛 오지게 없다. 아 맛 오지게 없다. 이러고들 있는데 이걸 보고도 남친은 고집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본인이 더 씩씩거리고 있어요. 맛도 모른다면서. 솔직히 이 남자 그냥 남자친구로만 봤을 때 너무너무 좋은 성격인데 일과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지능과 인성이 떨어져요. 그래도 혹여나 자존심 상할까 싶어 말은 안 하고 그냥 우리 데이트할 때 남친이 파는 똑같은 메뉴를 배달시켜 먹는다든지 혹은 비슷한 맛집에 가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야 내가 만드는 게 훨씬 더 맛있는데 굳이 이런 걸 왜 돈 주고 사 먹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맛집 음식 그 장사 잘 되는데 자기 멋대로 평가하면 욕을 해야 돼요. 아니 이런 곳이 장사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다들 입이 썩었어.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이거 100% 질투입니다. 솔직히 남친 가게 맛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 그냥 이걸 대놓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큰 싸움이 날까 싶어 계속 주저하고 지내고 있었지만 이젠 이마저도 한계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대로 몇 달만 더 있으면 진짜 가게 망할 것 같아요. 아니 무조건 망해요. 게다가 이 남자 요리에 소질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먹어보라며 이래저래 많이 만들어주는데 맛이 없어. 아니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구역질러. 남친 어머니 가게도 그래요. 어머님이 간을 전혀 못 맞추는데 혹시 이런 것도 유전되고 그러나요? 남친 어머님 경상도 분인데 여기 아주머니도 음식 잘하고 그러지 않아요? 김치랑 밥만 먹으려 해도 그래. 김치조차 맛이 없어요. 미치겠다. 댓글 1번 이 남자처럼 다른 사람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죽을 때까지 단 하나도 성장할 수 없어요. 이건 진리죠. 2번 아니요. 자기 객관화조차 안 되는 사람이 남친으로 좋을 리가 없어요. 이건 쓴 이가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댓글 내 말이 그래. 이건 뭐 딱 봐도 고집세고 규지같은 나르시시스터 같은데 남친으로서는 좋다면서 만나고 처자빠졌네. 이 쓴 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끼리끼리 잘 만났네. 3번 설마 이대로 계속 그 남자 만날 생각은 아니죠. 항상 본인 생각만 옳고 규지같은 나 집으로 가득 차 있는 놈인데 저거 절대 못 고쳐요. 님도 마찬가지니까 너도 못 고쳐요. 탈출이나 하세요. 4번 아니 도대체 저런 인간 어디가 좋다는 거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고집만 오지게 세고 뭐 평소 성향도 비슷할 것 같은데 쓰니 그 콩깍지 아닌가? 5번 아니 이런 거 골목식당만 봐도 바로 답 딱 나오지 않나? 제발 솔루션 좀 해달려면 지들이 신청해놓고 옆에서 말해주는 거 귀 틀어막으며 다 쌩까고 지쪼대로 해요. 아니 이런 강의가 성장을 하겠냐고 사람이 말을 하고 듣고 하는 건 소통하며 살아라 이런 건데 이런 놈들은 그냥 평생 지 혼자 살다 죽어야 돼. 어? 뭐 사람은 좋은데 일과 관련된 지능이 떨어진다고? 그냥 성격 좋은 거지랑 평생 가난하게 살면 되겠네. 어? 그래? 아니 니가 백종원이냐? 아니지. 백종원도 저런 거 못 고쳐.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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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됐으니까 피임이나 똑바로 하세요. 야 둘 다 그지 같네. 첫 번째는 음융하고 두 번째는 야다 사람 피곤하게 만들죠. 그냥 무조건 지 생각. 지가 하는 말만 옳다 그러고. 발전은 없죠. 피드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항상 정체되어 있고 그럼 결국 썩는 거죠. 그런데 썩으면 지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지 주변 가족까지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썩이 모두 좀 콩깍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디가 좋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